오늘 정신 장면입니다. 많이 떨린 건데요. 이홍병 씨. 웃으셔서 외쳐부터 봐주시죠. 오늘 정신 대비입니다. 정면.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. 정면 왼쪽 아래쪽.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황병 씨. 우리 고현 형 씨는 하트를 보여주셨고 나가시는 엔딩 포즈를 해주셨는데 사실 비즈니 마스크로 화면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우리 황병 씨 혹시 준비해온 포즈가 있을까요? 가볼까요? 하나 둘 셋. 준비했어요. 그렇죠. 화려한 대비를 말리고 있습니다. 정면. 정면을 손 한 번 해주시고요. 고상판은요. 오른쪽을 봐주시면서 조금 전에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. 뒤도는 거. 뒤도는 거를 반대 방향으로. 하나 둘 셋. 그렇죠. 아 완벽합니다. 한나 씨 이제 악플을 봐주시고요. 그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세 분의 김모비를 모두 무대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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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